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할 때면 가슴이 뭉클해지죠 예수님이 당하신 채찍질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받기심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하여 죄값을 대신 치루셨다는 것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감동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부활이라는 자체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고 때로는 비현실적인 것 같은 느낌 때문인지 가슴 뭉클한 감동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믿겠는데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니까 왠지 신화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못 믿겠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은 실제적인 사건으로 믿겠는데 부활하셨다고 하니 왠지 판타지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면서도 그 이유를 아주 황당하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이해가 안 되면 어때 그냥 믿어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 다른 종교에도 신화 같은 이야기 많잖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부활이 황당하더라도 그냥 믿어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죽음으로 끝내기가 너무 아쉬워서 부활이라고 하는 초월적인 사건을 일부러 만들어냈습니까? 아니에요 만약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믿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매여있던 인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또한 죄의 결과로 임하는 이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모두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믿음도 헛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 얼마나 강력한 도전의 말씀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말할 정도로 부활은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부활은 그냥 덮어놓고 믿어야 할 그런 관념도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며 부활은 능력이요 소망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복음의 메시지에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는 고난 중에도 부활의 소망으로 심겨운 현실을 이겨낼 힘을 또한 얻는 것입니다 인도인으로서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이 썬다싱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면 그분의 이름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기독교 전통이 거의 없던 인도와 티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산다는 것 얼마나 힘든 고난이었겠습니까 처음엔 사람들도요 이 썬다싱을 사두로 여겨 친절하게 대합니다 이 사두라고 하는 말은 인도에서 말하는 종교인인데요 힌두교 사제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사두로 알고 친절하게 대하다가도 그가 기독교인임을 알게 되면 그를 외면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굶주림이 일상이 되었고요 수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한 번은 경찰이 전도하는 썬다싱을 잡아서 감옥에 가둔 채 거머리를 막 풀어 놓았다고 하죠 시체가 썩고 있는 우물에 던져져서 팔이 부러지는 일도 있었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평생 복음 전도자로 삽니다 한 번은 영국에서 현지인 인도 선교사인 썬다싱을 초청을 했다고 해요 그때 사람들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왜 전통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했습니까 그러자 썬다싱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수많은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복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와 철학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마다 죽음 이유를 말하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나 부활을 증명해 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죽음 이후의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뿐 아니라 성도의 부활까지도 약속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음을 신이 증명해 주시죠 그러므로 성경을 믿는 사람은 마땅히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편의상 만들어낸 이야기도 교리도 아닙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죠 예수님께서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났음을 신이 제자들과 수많은 자들이 봤습니다 베드로와 열두 제자와 오백여 형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한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이 사도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부활은 하나의 교리를 만들기 위해 꾸며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군가 예수님을 더 위대하고 고상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안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 부활하셨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는 장면부터 시작되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다른 여인들이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많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부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음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여인들의 실명이 언급되지 않고 그저 여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처음 본 사람은 모든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성들의 증언은요 그다지 신뢰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부활을 믿게 하려고 했다면 최초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을 여성들로 언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분명하고 수많은 증인들이 가득 찬 상황이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여성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언급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 빈무덤을 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닫았던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말하는데요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가서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1절 2절 말씀에 나오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은 지금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 개념이죠 안식 후 첫날은 주일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후로 서서히 공식 모임을 안식 후 첫날인 주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은요 기본적으로 부활을 염두에 둔 생명의 날 기쁨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돌 무덤의 문이 열렸고 누군가 시신을 가져간 것 같다라는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으로 갔는데요 그들이 보니까 세마포가 놓였고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구체적인 표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면 예수님의 시신이 쌓여졌던 수건과 세마포도 당연히 같이 가져갔겠죠 굳이 시신을 도둑질하면서 세마포를 벗겨서 그대로 두고 가거나 시신의 머리를 쌌던 수건을 개어놓고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요 세마포와 수건으로부터 그저 몸만 쑥 빠져나오는 아주 신비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와서 도둑질했다고 꾸며대는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거짓인가를 동시에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경비병의 보고를 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꾸몄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2절 1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뭘 줘요?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라는 말을 계속 퍼뜨리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경비병이 잠을 잤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까? 잠자고 있었는데요 이건 아주 어린 아이들이 주일학교 선생님께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선생님 얘는 기도할 때 눈 뜨고 있었어요 그럼 선생님이 물어야죠 너는 눈 감고 기도했을 텐데 어떻게 이 애가 기도할 때 눈을 떴는지? 아니?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경비병이 잠을 잘 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말하면서 그 도둑질해 간 사람이 제자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게다가 경비병이 잠을 자서 시신이 없어졌다면 그 경비병을 문책을 해야죠 돈을 많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요 당시 종교 권력자들에게 너무나 두려운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꾸며 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달란 마리아와 제자들과 그 외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고요 세마포와 수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물증이 되고요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은요 자신의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덤의 크기를 아주 크게 합니다 화려하게 만들거나 시신을 엄청난 금은보화로 치장을 하거나 함께 매장을 하죠 그러나 만랑의 왕이신 예수님은 아리만의 요셉이 사놓았던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에 있을까에 대해서는요 두 군데로 추정이 됩니다 한 곳은 성묘 교회고요 다른 한 곳은 정원 무덤입니다 그런데 성묘 교회는요 대체로 성지순례를 가면 다들 들르는 장소예요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난의 길 마지막 지점에 세워진 교회 성묘 교회입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죽으신 곳으로 추정된다며 그곳을 화려하게 장식해 놓았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곳이 있는데요 바로 아리마데 요셉의 정원으로 불리는 그리고 그 정원 한편에 있는 정원 무덤입니다 사실 이곳은 성지순례 여행사를 통해 갈 때는 거의 가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정원으로 불리는 한쪽 편에 바위 모양의 돌무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앞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He is not here for his reason 그는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 있죠 이 문구가 빈무덤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빈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주는 공간이에요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해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점에서 빈무덤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함과 동시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주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감으로 떠나가는 것이 기뻐할 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유한복음 14장 27절 28절 말씀해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느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겐 기쁨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너희에게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빈무덤은 제자들에게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운 것이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이 빈무덤은 너무나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슬픔이 아닌 기쁨이 되며 근심과 염려가 아닌 평안을 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평강을 전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기쁨과 평강의 삶이어야 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심 걱정도 많이 몰려오잖아요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속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평강을 누리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여러분 부활은 제자들의 변화된 삶 속에서 또한 증명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 문들을 닫고 있던 제자들이 갑자기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끌려 나왔어도 죽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것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보았던 부활의 무수한 증거들은 어쩌면 더 확신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된 그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두려워서 문 닫고 움츠러들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담대한 복음 증거자로 살았다는 것 그래서 순교하며 목숨까지 내어놓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죠 근데 확률이론의 창시자로 불리는 파스칼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보자 그 중 한 사람이라도 본심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그랬다면 예수의 부활이란 하루아침에 전부 붕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순교하면서까지도 자신의 진실성을 입증하였다 그런데도 만약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과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빈무덤과 부활신앙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또한 곤면하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환경의 두려움을 깨뜨리고 근심과 염려의 마음의 빗장을 열면서 부활의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근심 걱정 아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누르지 못하며 무덤이 더 이상 우리를 가두지 못함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있고 염려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은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덤에 갇히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두려움 속에 무기력하게 사는 우리가 돼서는 안된다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기에 그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견디며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빈무덤 그리고 세마포와 수건들 수많은 증인들 그리고 변화된 제자들 이 모든 것들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신앙으로 기쁨과 평강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곤 하십시오